미국의 40년 만에 물가 급등을 선도하고 있는 유가를 잡기 위해 바이든 배합관과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본격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있어 유가 잡기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안정세를 포이는 시기에 휘발유세를 1년 동안 면제해주는 개솔린 텍스 할러데이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배합관에서는 국가경제위원회에서 연방 휘발유세 갤런당 18.4센트를 1년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옵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정례오찬에서 연방 휘발유세를 내년 1월까지 1년 동안 면제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들 중에서는 애리조나의 마크 켈리, 뉴 햄프쇼의 메기하선 상원의원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미시건의 데비 스테버노, 조지아의 라파엘 워노크, 네바드의 캐슬린 코르테스 메스토, 제키 로젠 상원의원 등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들은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심겨운 재선전을 치르고 있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육가 잡기를 위해 연방 휘발유세 갤런당 18.4센트를 내년 1월까지 1년간 면제하자는 캐슬린 텍스 할러데이를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 상당수도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연방 휘발유세 1년 면제안에 적극 동지하고 있습니다. 배학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 휘발유세 1년 면제안을 오는 18일 안에 가결해야 하는 연방 예산안에 부착해 옴 리버스 안으로 조속해 확정하던지 국제정세로 벌악실할 경우 안정세를 찾는 대로 단독법원으로 통과시켜 시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 휘발유세 갤런당 18.4센트가 면제 된다면 현재 미 전국 평균 휘발유값이 3달러 50센트에서 18센트 즉각 내려가게 됩니다. 더욱이 각 주별로 부과되고 있는 지역 휘발유세도 1년간 면제해주는 주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미국 내 휘발유값 하락, 육가 잡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각 주별 휘발유세를 보면 캘리포니아가 갤런당 67센트로 가장 높고 일리노이 60센트, 펜실베니아 58센트, 뉴저지, 네바다, 하와이, 인디아나 각 50센트, 서부 워싱턴주 49센트, 뉴욕 46센트, 미시곤 45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메릴랜드 36센트, 버지니아 34센트, DC 29센트를 물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